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작가로서도 필명을 남겼던 김웅 씨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 제가 턱 그냥 김웅 왜 이래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가졌던 적인데 바른미래당 바비당이 아니고 바미당이죠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전당대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준석 입장에서 철투철미하게 그동안 입장을 써봤는데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전당대에서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다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전당대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된다 할 말이 따로 있지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웅 씨도 참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참 애들이 이런지 나는 애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조금 기대를 걸었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의 원죄는 싸가지 없다인 건데 싸가지 없다가 아니고 이준석은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호텔방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호텔방을 안 들어갔다고 본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런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호텔방에 들어간 거에 대한 성상납 증거인멸에 대해서 교사를 한 것은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꼽은 거 아닙니까 김철근이를 왜 보냈습니까 야밤중에 그러니 검사를 10년 20년 하면 뭐하냐 검사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면 뭐하냐 이야기죠 당신들 나이가 지금 50대 정도인데 그렇게 정의감이 없어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살아가지고 당신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죠 그냥 동네 변호사만 하면서 살라는 것이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겁할 정도면 이준석이 원죄가 싸가지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준석이 실정법을 위반한 거고 그냥 호텔방에 들어간 것이 안 알려졌으면 됐을 건데 아니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과세연이 그냥 그것을 까발려가지고 밝혀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덮을 수 있냐 이야기죠 당윤리위원회가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김철근이 내려가는 전화가 뭡니까 장의사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 공개가 되고 이준석이가 뭡니까 장의사하고 여러분 그 투박한 목소리로 가지고 뭡니까 협상하는 것이 다 밝혀지고 7억짜리 각서를 써준 게 밝혀지고 그게 검사 출신으로 활동했던 김웅 씨가 이준석이 원죄가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호도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참 대법관들도 엉망진창이지만 이 검찰 출신도 보니까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내가 볼 땐 부패한 지는 바삐용님처럼 그냥 똥통입니다 똥통 이 대표가 국민 앞에 싸가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싸가지 전혀 관계없다 이준석이가 싸가지 없는 것은 천하가 공인한 거니까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가 불법을 저지른 거다 이야기죠 불법을 저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불법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정언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6번 7번 의향구치소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녹취를 한 거 아니에요 김철근이가 뭡니까 내려가니까 야밤중에 만나야겠다 7억각서를 써줬다 지일도 아니에요 7억각서를 어떻게 씁니까 그거를 2시간 50분인가 국힘당에 소명했지만 소명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왕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땅땅땅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그러고 끝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전라남도 여수 출신으로 전남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1970년 52세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에 거주지가 있고 검사 내전 이렇게 나오네요 정신들 좀 차리기 바랍니다 나이 50대면 피가 끓을 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기가 차죠 저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이런 걸 보면 나이가 60줄이나 70줄 돼가지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면 그래려니 늙어가 저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52세 정도 돼가지고 정치 그만두세요 김웅 씨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느 분 되실지 모르겠는데 김웅인 한퀴는 공천 줄 필요 없습니다 송파 어린가 병인가 송파할 건데 송파면 그냥 대나무 꽂아놔도 국힘당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신들 참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참 이거 보면서 내 52세대를 생각합니다 가족들 뭐 먹이 살리는데 바빴지만 그래도 이렇게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악과 손을 잡고 다음에 읽어봤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빵빵 때리고 이렇게는 안 살았죠 시민들이 참 욕을 많이 안 해요 조붕행시 야당 한때는 이빨 한번 못 트는 지지리도 못난 놈들이 내부 총질은 완전 탄도미사일급이라 한심한 인간들이다 비유법은 아주 멋있네요 내부 총질은 완전 탄도미사일급이다 곽순이님 대선 기간 두 번의 가출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대통령에 대한 그 부릇은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거기에 성상납으로 7억의 각수는 윤리위원회 해부가 정당하다 1468명이 찬성하고 6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작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조작입니다 여론조작 선거조작 사전특표조작 이겁니다 박쇄진님은 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바른 정당에 더는 모두 묶어서 민주당으로 보내야 된다 바른 민주당 출신들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김웅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자가 나라의 미래를 얻을게 한다 489명이 찬성 18명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그 친구들은 무슨 공식 여론기관들을 믿는 모양인데요 공식 여론조사하는 기관은 윤석민이가 1등이고 이준석이 2등이라면서요 국팀당에 조작 해결을 못하면 이 나라는 그냥 완전히 뭡니까 좌익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냥 내만 편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좌익들이 작게 되면 그다음 뭡니까 재산 뺐을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법의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라 법의 이름으로 땅땅땅 세금을 부과하느라 법의 이름으로 땅땅땅 총선 장악하면 다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문정권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찌리냐 이야기죠 김웅아 꿈은 야무지다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이준석의 꿈은 한저름 밤에 개꿈이다 젊은 피를 기도했던 김창중님께서 고발사주 일 저지르고 이제는 이준석 옹호하는데 앞장서는구나 판사 출신이란 성비리자를 옹호하다니 한심한 지고 고발사주 때는 침묵하던 그 놈 아닌가 나이가 52세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겁한지 한번 살펴보죠 진짜 김웅이 검사 출신으로 제대로 진짜 인간이 되면 4.15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란 말이죠 김웅이 송파갑 출신입니다 이게 2020년도 여러분들 총선 결과입니다 송파구갑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당한 겁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득표들이 9개 동에서 모두 다 김웅이 표를 빼앗깁니다 그 표를 빼앗긴 여름 수치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에서 15%만큼 동별로 표가 뺏겨가지고 더불입니다 이 다음 조 제2에 함께 넘어갑니다 조 제2는 그냥 대박을 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13% 플러스 15%입니다 이런 수치는 완전히 뭡니까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이런 수치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한쪽에서 무자비하게 빼앗고 한쪽에서 뭡니까 무자비하게 수저 넣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이만큼 대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너그 인간이가 너그 인간이가 그래서 이런 제2의 전문가가 분석해 본 거 아닙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송파 여러분들 송파 뭐죠 송파 국가배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선거 데이터는 거소 선상 관외 사전 국외 부재자 국내 부재자 그 다음 동별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당일 투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당일 투표가 후보별 득표에서 쫙 나옵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던 사람들은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조작했던 사람들은 들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난수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데이터 사행의 규칙성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 그냥 바보 병천치가 되어가지고 그냥 선거가 그냥 이겼구나 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다 뭡니까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점과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까 김웅한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고 그다음에 또 한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아가지고 이것을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별로 다 뭡니까 30%를 조작하는 겁니다 반올림 처리해서 마지막에 딱 보니까 여러분들 몇 표를 훔친 겁니까 6255.90입니다 그러니까 6256표를 훔친 겁니다 누구한테서 김웅한테서 사전투표에서 6256표를 김웅한테서 훔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한테서 몇 표를 훔쳤습니까 93.30표를 훔친 겁니다 반올림하니까 그냥 93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함께서 93표 훔치고 미래통합당의 김웅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2853표 가운데 30%인 6256표 반올림하니까 훔친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재희가 꿀꺽끅 먹어버린 겁니다 6349표 6349표를 빼앗아가지고 6349표를 먹은 겁니다 총 조작표수는 6349표 곱하기 2입니다 12만 한 7천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재희는 원래는 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1%가 나왔어야 될 사람인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54%를 만들어주고 미래통합당의 김웅이는 55%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표를 빼앗겨가지고 42%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질서를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훔쳤냐 컴퓨터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딱 밑에 여러분 조사를 하네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7%를 훔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국가혁명배당감 후보의 BC 후보한테서 13.353%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3.353%를 더해준 겁니다 플러스 13.353% 마이너스 13.353%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56% 당일투표 득표율 42%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3.4%입니다 이 56%가 바로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은 조작하기 힘듭니다 42%가 나오면 당연히 더불당 여러분들 후보가 42%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표를 13.4%만 쑤셔 넣어가지고 56%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56%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조작된 수치를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웅위는 당일투표에서 57%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44%를 받았습니다 표를 13.2%만큼 빼앗은 겁니다 당일투표에 57%를 받은 사람이 사전투표에 어떻게 44%를 받습니까? 선관위 발표된 이 조작된 수치입니다 선관위가 조작한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을 두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보시죠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 민주당 후보 5만4,703표를 얻었다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5만8,318표를 얻었다 4천표 차이 정도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번인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후보별 조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30% 빼앗아간 것 30% 빼앗아간 것을 다 원위치를 시키게 되면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그래서 진짜 총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조재인은 5만4천표를 받은 게 아니고 4만8천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김웅은 5만8천표를 받은 게 아니고 6만4천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검찰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수로 선관위가 변호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가 검찰에서 요구하게 되면 딱 정리해서 제가 제출할 용의가 있는데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 분석을 행한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분석을 행한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호할 겁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그냥 팩타로서 모든 공직선거에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옹호할 겁니까 정말 딱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에 황교안 민경욱이 2위 신청 왜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럼 조용해질 건데 그냥 입 다물면 대법관들의 4.15 총선회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뭡니까 거짓 판결하더라도 어느 언론 하나도 여러분들 제대로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깔아문게면 넘어갈 건데 왜 대서특별해 가지고 당신들이 검찰을 구워 삶을 수 있냐 모르죠 또 검찰을 구워 삶을 수 있을지 그러나 나는 구워 삶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를 구워 삶을 수 없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웅이가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회 서울특별시의 송파갑 김웅이하고 여러분들 또 다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의 3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냥 꿀꺼덕 하고 해 먹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수를 만들고 그것을 당일 투표에서 더해 가지고 총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총득표수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3번 밑에 합계 제야 전문가가 뭘 바뀌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총득표수가 완전히 조작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힌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거짓말을 친 것도 다 밝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6번 하단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억 제의는 선관위 발표는 5만 4,703표를 받았다 하는데 특도 없는 이야기고 4만 8,354표밖에 못 받았다 차이를 딱 구해보면 뭡니까 얼마나 표를 쑤셨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김웅이는 선관위가 5만 8,31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하지 말라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웅이는 6만 4,574표를 받았더라 선관위 발표는 한 4천표 가까이 차이로 김웅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김웅이가 얼마로 이겼습니까 1만 6,225표로 220표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냥 당신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4.15 총선 뿐만 아니라 3구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까지 다 제야전문가 분석을 해놨는데 무선수로 당신들이 검찰에다가 2위 신청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선을 주장하는 황교안과 민경욱이 무혐의 처리된 경찰 수사는 잘못됐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반복할 거냐 대책이 안 쓰는 사람입니다 이걸 당신들이 어떻게 반복할 거냐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반복할 거냐 당신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선거 데이터를 투표자들이 투표 던진 것을 합쳐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었지 않냐 만드는 게 지금 발각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검찰에 수사해 검찰에 구워 삶아보세요 대법관들 구워 삶았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숨길 겁니까 참 내가 봐도 여러분들 나이를 좀 제대로 먹어가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 좀 척은한 마음이 들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방송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에서 이준석의 잘못된 점을 꼬집더라도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젊은 친구가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모든 나이들미라는 것이 이해심을 확장시키지는 않겠지만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아무리 꼬집고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성관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자연 숫자가 아니고 그거를 자기적으로 만든 인공수라는 것을 찾아냈고 어떻게 숫자를 만들어냈는지도 다 발각을 해낸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그냥 돌렸다 정도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 가지고 돌려서 표를 몇 표 정도 좀 조작한 것까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관위가 한교환과 민경욱의 경찰 수사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그런 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러분들 3월 1일 날 고발한 겁니다 그 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2위 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 진짜 대책이 없구나 누울 때를 알고 그냥 발을 뻗나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